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희는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혹시 아시나요? 그럼 세션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2일 우지연 기타의 체육20 김영민 포커션의 체육2위 이다혜 보컬의 음악20 조건희 보컬음악1 이정민입니다 보컬음악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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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 때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내가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될 거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보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거를 깨졌죠 난 내가 될 거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거를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을 웃어준 걸 감사합니다 이장빈 공물대기 축하해 이장빈 공물대기 축하